자 이 여자분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귀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 생략을 우리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캐릭터화를 시켰을 때. 그래서 이제 우선 먼저 저는 좀 이등신 캐릭터 같은 느낌을 그릴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크기를 먼저 좀 잡아줍니다. 사람 어깨가 이렇게 되지만 이 부분을 지금 생략을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캐릭터를 그릴 때 좀 과감히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해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입도 좀 귀여운 느낌이 나기 위해서는 눈과 입 사이에 거리를 가깝게 하면 돼요. 자 최대한 깔끔하고 뭔가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렇게 펜 꾹 눌러서 원호나 혹은 이렇게 깔끔한 직선 같은 거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오프시티, 불투명도를 좀 낮출게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블러셔를 좀 불터치를 좀 넣어주겠습니다. 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